역대기 족보를 지금 아니면 언제 읽으냐 역대기 1장 28절부터 54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내려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일이라 이스마일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마다들은 너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앗벨과 미스암드가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개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도라가 낳은 자손은 시무란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하요 역산의 아들은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도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레기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미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엘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나미요 시본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 왕이 있기 전에 에돔땅을 다스린 왕은 이라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리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되시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되시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다드의 아들 하닷이 되시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합들에서 미디안을 친자여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되시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로봇 사월이 되시나여 왕이 되고 사월이 죽음에 악벌의 아들 바할하난이 되시나여 왕이 되고 바할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되시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오 그의 아내 이름은 무해다벨이라 메사하베 손녀여 마드레스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음이라 그리고 에돔의 적장은 이라하니 딥나 덕장과 얄라 적장과 에데 적장과 오홀리바마 적장과 엘라 적장과 비논 적장과 그나스 적장과 대만 적장과 밉살 적장과 같이 읽습니다 막디엘 적장과 이람 적장이라 에돔의 적장이 이라하니라 아멘 모르는 이름들이 가득가득 합니다 애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에 적보까지 나타나 있는 것이 역대기 적보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적보에 대해서도 제가 특징과 몇 가지 얘기할 것들이 있지만 이번 특세시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아담으로부터 포로기 이후까지 이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저는 메시아의 얼굴을 본다 그 말씀을 어제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두신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을 깨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동물의 왕국이고 정글이고 그리고 의미 없는 자연일 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비로소 이 세상에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그리고 별이 총총히 빛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가 있고 고통과 기쁨, 아픔과 그리고 회복이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각 이것은 자연 발생적인 동물적인 지각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각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주를 분별하는 지각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수확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가슴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가슴에 응어리진 가장 큰 비밀 그것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한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은혜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살고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살기 위한 우리가 첫 번째로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모델들을 세우십니다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노아로부터 노아야들 샘으로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에게 계속 계속 그런 모델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도 그런 모델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옆에 분이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우리는 은혜의 모델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건 나 혼자 은혜 누리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줄기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델이 계속 계속 서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모델을 생각한다면 언약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약속을 맺으십니다 아담을 통해서도 또 노아를 통해서도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맺으시는데 또 모세를 통해서도 약속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나와 나의 집과 맺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역대기는 이 다윗을 가장 중요한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의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기에 적당한 자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다윗이 노래도 잘하고요 수금도 잘 타고 그리고 싸움도 잘하고 권리앗도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건 복음과 뭔가 잘 맞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건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 것이라 그것은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팩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부르신 것은 그는 마치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와 같았던 그를 하나님께서 캐스팅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기에 가장 적당한 자라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조금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함이 있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를 통해서 그의 인생에 접속되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죄는 이것을 아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불완전하다 하나님을 고발하고 그리고 네 인생의 멍해라고 낙인 찍으려고 하겠지만 주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앞서 달리는 자 Forerunner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함은 사실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결함들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의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약속의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영원한 약속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의 뿌리를 통해서 그의 줄기를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될 겁니다 그 주님은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후손 예수여라고 그 눈먼 소경들이 부르실 때 그것은 메시아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과 영원한 약속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제 영원히 구원할 자를 그의 줄기를 이세의 뿌리를 통해서 나게 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메시아 주님은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속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실 그이가 우리의 주님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는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다윗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약속의 모델을 우리 안에서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약속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 아담과 또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를 뜻할까요? 오늘 그 말씀만 나누고 아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 있구나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수수께끼처럼 좀 이렇게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애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갑자기 사라진 사람입니다 원티드 애녹을 찾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사라져버려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죽음 없이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애녹의 인생에서 그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별이 빛나는 밤에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특하게 여겨서 그의 의로 여겨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의 표로 그는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자기 외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는 줄로 알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손을 붙잡고 막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와 맺은 약속이 그 순간에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감이 오시나요? 여종 하갈이 사라의 질투와 가혹한 처우를 피해서 아들 이스마일을 안고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맞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난탈을 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그때 하갈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야곱은 베델에서 약속의 땅을 찾아 그가 머리둘 곳을 찾아서 가려고 했으나 광야에서 돌을 머리에 베고 잠을 자야 되었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돌을 베고 자는 것은 따라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가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계단에서 오르락 내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계단의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의 고단한 저녁 슬픈 꿈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거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모세는 최리급기 3장에서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정말 조그만 관목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다고 해서 이상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서 그날 특별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에서 듣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은 거기에서 약속을 맺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경험한 것일까요? 이 얘기를 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라고 그를 부르셨을 때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던 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저쪽의 그물을 던져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거기가 잡혔을 때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들은 자긴들도 모르게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 약속의 정체가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약속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그 인격적인 전능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빚으셨구나 나의 약함 안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서려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천사보다 못하게 지으셨구나 그렇게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그래 내가 너의 약함이 되어주마 우리와 함께 약속을 맺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애녹은 무엇을 경험했을까?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무엇을 경험했을까? 그의 아내가 불임의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자신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발견할 수 없는 약속의 땅을 찾아가고 있을 때 그는 때때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을 보라 하시면서 그와 말씀하실 때 그는 무엇을 경험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는 무엇을 경험했을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과 나의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내 인생의 길목에서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구나 바울은 우리가 묵상한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듯 내 곁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다윗의 10편, 16편을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많은 10편에서 하나님이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시며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나는 그를 내 앞에 모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의 약속은 내가 당신과 늘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몸도 마음도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기를 자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외롭다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요새 버려진 것과 같아요 라는 것은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유럽은 외로워요 그 얘기를 아틀랜타에 사는 사람은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외롭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은요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저와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순 안에 사람이 없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한번 보세요 너는 누구니? 도대체 내 곁에 있는 너는 누구니? 왜 나를 혼자 있다고 느끼게 만드니?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누구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중3 때 우리 반에서 제일 친한 사람을 쓰라고 선생님이 왜 그런 거를 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반이면 다 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 옆에 짝이 누구를 쓰지? 하고 이렇게 저 원대를 보더라고요 굉장히 그 날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는 둘도 안 보고 그 옆에를 썼거든요 그런데 걔는 누구를 쓰지?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친구를 기다려 친구를 기다려 한 사람만 나오세요 나와 함께 춤추세요 아 정말? 여러분 정말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순식구들이 있는데 나는 누구하고 친하지? 누가 나의 곁이 되어줄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니고 섭섭하죠 옆에 사역팀 있지 순식구 있지 그리고 예배 때마다 매번 그 비슷한 자리에 앉는 사람들 있지 그 다음에 예배 들으면은 인생에 나한테 빚을 지지도 않은 우리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서가지고 막 인사하지 오기만 하면 막 확 자꾸 웃으면서 아 오셨어요 물론 이렇게 약간 대면 대면 인사하는 분도 있지만 근데 외로워요 내가 광야에 있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윗은 이것을 늘 경험한 거예요 메마른 땅을 홀로 걸어가도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자기를 쫓으면서 그 동굴에 들어가 있는데 사울이 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탁 막혔겠어요 거기에서 자기를 죽이면 완전 범죄죠 그러나 그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 하나를 살짝 빼고 나가서 왕이여 내가 당신을 해야 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어라 하나님은 그와 약속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하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나님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은 내가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엄청 돈을 벌었습니다 엄청 영광을 받고 그리고 굉장히 내가 유명해졌습니다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시절마다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모델입니다 약속의 모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벨론의 강가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느에미아는 페르시아의 왕의 측근이었지만 그러나 파리 목숨입니다 언제 버림받을지 알지 못합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없어진 요즘에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물론 자기가 해고되지 않더라도 자기가 회사를 해고할 수 있고 얼마나 내가 여기에 있을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느에미아도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자진해서 정말 척박한 곳 빼앗긴 땅 자기가 가보지도 못했고 태어나지도 않았던 바로 그곳으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자원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는 중간중간에도 그를 무함하거나 실족시킬 수많은 암초와 함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단숨에 그곳에 가고 거기에서 가자마자 사흘 만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그 미션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페르사에서는 유대인 출신의 그것도 나라를 잃어버린 집시와 같은 유대인 출신의 측근입니다 왕이 충성스러운 개처럼 쓰다가 버릴 수 있는 존재이고 그가 총독으로 가지만 배신을 두려워해서 누군가를 시켜서 그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식 사극이라면 수많은 경우의 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극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극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 사필귀정 그런 것에 매달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약속은 사필귀정, 인과응보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를 무지 위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를 무지 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이고요 그보다 더 좋은 것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고 곁에 있고 찾아가는 여러분 얘기를 추가합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우리가 상처 줄 때가 너무나 많고요 부담 주고 멍해스러울 때가 많아요 부모의 억울함은 그런 거예요 평생 동안 좋은 얘기 그리고 좋은 것만 해줬는데 알게 모르게 자녀의 마음속에 그게 상처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는 정말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그래서 너무 위해주지 마세요 저것들 말이야 그런데 그보다 좋은 것은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로마스 8장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저를 위하셨고 여러분을 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얘기하듯이 그는 내 곁에 서셨습니다 언제나 임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제입니다 임제하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은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제는 정말로 그것으로 충분하고 자족적입니다 그것처럼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주님이 함께 있는 걸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될 때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하늘의 모습을 가질 때 너무나 그것이 감격스러웠고 그가 그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곳이 좋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스테반이 순교당하기 전에 그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만 하고 두려워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작 하나님 밥솟아 이런 표현이나 하게 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그리고 순간마다 우리에게 임제하신다 기도할 때마다 임제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임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제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순간에 하나님 임제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임제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강구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 모델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보를 읽었습니다 애돔의 후회들까지 애서의 후회들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주류에서 벗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통해서도 뿌리의 잔가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약속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것이에요 하갈이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 곁에 계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실 때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계신지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 곁에 계셨습니다 돌 감남나무에 숨어있는 사케오의 그 두려운 눈빛을 주님은 알아보시고 오늘 너의 집에 구원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역사의 주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메인스트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도 훌륭한 사람 많이 만났지만 그러나 그런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독교 목사 중에서 주류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늘 얘기합니다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왔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갈수록 목사님 설교 듣고 왔던 사람이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이 가까워서 우연히 오다 보니까 이곳이 첫 교회라 왔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이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우리 애가 좋다고 해서 왔습니다 오케이 제가 언제 다른 얘기 했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극율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 복음의 길에 나를 한 조각으로 쓰셨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이것은 부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겸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약의 모델로 세우십니다 저를 언약의 모델로 세우시고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은혜의 흔적을 두시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적어도 네 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함께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하라 그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자존감을 잃은 한국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매스컴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하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